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삼걸 후보는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행안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이 후보는 삼거리 철통 약속이라는 제목의 공약을 내걸고 안동 예천 간 교통 활성화와 농민 중심의 정책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영동 후보는 정치진행으로 중앙법률원 대표 변호사를 역임했습니다. 김 후보는 안동 예천 상권 활성화에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활성화시키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2단계 내지 3단계 도청 이미 계획된 안대로 빨리 조속히 추진이 되어야 되고요. 무소속 기호 9번 권어월 후보는 삼선 국회의원으로 제25대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권 후보는 여성 보육과 농업, 소상공인 등 8개 분야 입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천만 관광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문화관광 스포츠 도시로 확실히 키우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인프라를 갖추겠다. 그리고 안동 예천 사이에 지금 풍산에 바이오 산업단지가 아직 국가산단이 아닙니다. 제가 재임 4년 동안에 국가산업단지로 격상시켜서 무소속 기호 10번 권택기 후보는 서울 광진 갑선거구 제18대 국회의원과 4대 특임장관실 차관을 여겸했습니다. 무소속 김명호 예비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한 권 후보는 통합신공항 교통망 확충과 안동 예천을 통합한 관광 거점 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이군작전사령부를 안동으로 유치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동과 예천이 관광 중심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천만 관광 시대를 대비해서 안동과 예천의 관광 특구화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기호 7반 박인우 후보는 가톨릭 상지대학교 교수와 한국부동산연구소 대표를 여겸했습니다. 박 후보는 국가산단 추진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안동시민과 예천국민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진짜 보수가 누군지 확실히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안동 예천, 경북에서 세대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경북 노청 도시에 걸맞는 500만평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살을 걸겠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호 8반 신효주 후보는 개인 사정상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권영세 안동시장의 민주당 입당 의사로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일부 보수층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